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국민의힘에 소속된 대정유성구월 당협위원장 김소연 변호사가 10월 1일 자신을 향해서 계속해서 악플을 쏟아붓고 있는 대개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 경고문은 지난 9월 26일 날 김소연 의원장이 지역구에 게시한 추석인사 현사물에서 달림은 영창으로 달림은 영창으로 달림은 영창으로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현수막을 글므로써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로부터 상당한 그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는 또 김소연 의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악플 캡처 사진을 공유하면서 서면 쓰다가 중간에 휴식시간 가지면서 10분 시간 한 분 한 분 신고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렇게 주장합니다 대개문 문 대통령 극성 지지자의 계몽을 위해서라도 그들이 스스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들의 수준이 어떤지를 스스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 문제를 공식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남긴 대부분의 악성 댓글은 추가적인 신고로서 계속해서 이를 추진하여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소연 위원장이 캡처한 댓글에는 이렇게 해서 엄청난 개인에 대한 모욕감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것이죠 한편 문제가 된 달림을 영창으로라는 문구는 모차르테의 자장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노래 가사의 영창은 창문을 뜻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자기 발에 지린 나머지 달림을 군 부대 감옥을 뜻하는 영창과 함께라는 그런 것을 연상을 했던 모아입니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대깨문들은 문 대통령을 감옥으로 문 대통령을 감옥으로 김소연 위원장은 달림을 영창으로 달림을 영창으로 현수만 문구가에 이론을 거론하자 김소연 위원장은 이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노래가 나오는 마음만은 따뜻한 명절을 보내라는 덕담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접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궁금합니다 달림을 영창으로 달림을 영창으로 문 대통령을 영창으로 문 대통령 영창으로 모든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이 다르죠 제가 첫 번째 거론하고 싶은 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의 그런 우화적인 조속 이런 부분들은 허용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물론 달림을 영창으로를 문 대통령을 영창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사회고 표현의 자유를 허역하는 사회고 그렇기 때문에 최고 권력자를 자소 조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사회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발건한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죠 그 정도 아량이 없나요 그 정도 여유가 없냐요 그 이야기를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언어폭력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반드시 동의하죠 물리적 폭력을 사용해서 안 된다 그러나 물리적 폭력에 거의 준할 정도의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이 언어폭력이다 그런 데 대한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도 나쁘지만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어떤 말이나 글을 통해서 욕술 법구나 이런 부분들도 엄청난 우해를 가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변에는 그것이 물리적 폭력에 비해서 경미한 일이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김소연 변호사가 김소연 위원장이 자신을 향해서 아주 모욕적인 공격적인 그런 언어폭력을 가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선택해 가지고 자신의 법률 지식을 이용해서 그 양반들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런 부분은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와 다르겠지만 저는 반드시 사람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하게 되면 고소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언어폭력에 대해서도 반드시 제가 볼 때는 거의 같은 급이라고 보기 때문에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나 언어로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거의 같은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김소연 변호사의 그런 행동이라는 것이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오늘 방송을 들으신 분 가운데서 언어폭력을 물리적 폭력과 구분하시는 분들은 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언어폭력과 물리적 폭력이란 거의 동급이고 모든 종류의 폭력과 똑같은 그런 처벌에서 다루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주장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자유는 그 양반들에 대해서 비평이나 논평이나 비난을 가할 때도 좀 수위를 조절해서 폭력이라는 그런 범죄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격조 있는 의견을 남기고 또 격조 있는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달림을 영창으로 달림을 영창으로 달림을 영창으로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격조 있지 않습니까? 영창을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구나 그러나 대통령을 격렬하게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발끈해가지고 공격을 개시하는 겁니다 아무튼 김소영 변호사가 경고에도 불문하고 자신의 견해를 계속해서 고집하시는 분들에게는 적절한 정도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온라인 시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회원도 가입해 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글과 영어를 널리 확 바탕을 두고 널리 그런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서 새로운 유튜브 채널인 공TV 지오엔지 TV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공병호 TV를 구독으로 응원해 주신 것처럼 또 지오엔지 공TV도 함께 응원해 주시면 제가 나라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그런 활동을 펼치는데 더욱더 힘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